중고폰 팔 때 내 개인정보 괜찮을까? 라고 고민했다면 지금 민틱 중고폰 세탁을 만나보세요 민틱 개인정보 퍼펙트 워시는 폰 속 찌든 데이터 구석구석까지 침투해 모든 개인정보를 꼼꼼히 세척하고 혹시 있을 데이터를 다시 헹군 다음 완벽하게 살균 초기화하니까 맘 편히 팔 수 있죠 이제 민틱에 안심하고 맡기세요 중고폰 판다고 내 개인정보도 판 건 아니잖아요 중고폰 팔 땐 중고폰 세탁 민틱 이 세제는 안 먹어요 민틱 intell